안녕하세요. 아벨 과렛입니다. 저희는 4월 16일 광주 유스크여홀에서 그리고 4월 20일 서울예술의전당 아이비케이볼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리허설 중에 있는데요. 초심이라는 부제로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베토벤 현악사중주 6번, 드비시 현악사중주, 그리고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3번입니다. 저희가 애정하는 곡들도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 걸어와주세요.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 땡. 땡. 뵙겠습니다. 땡. 땡. 땡.